2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가 3분기 연속 하락에서 1년 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전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5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1분기 대비 20포인트가 상승한 94로 집계됐습니다. 지수가 9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내 수요 증가와 계절적 요인, 노마스크 효과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